하... 하... 머리막its이! 안된다! 머리増 risk이 안된다! 머리막its이 안된다. 으... 하... 자, 파파텔적인 안녕하세요. 자, 열팩입니다. 올лив판 열팩. 이거 꺼꾸러졌는데? 그래 꺼꾸러졌다 자 갑니다 잘 뜯겨졌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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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 10점 플러스 아빠 10점 아깝다 너무 좋아 자 갑니다 제발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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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잘 안 뜯어졌어 하나 둘 셋 넷 키볼 어? 민아 떠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빛나는 정도가 꽤 좋았어 최소 최소 VMAX 같아 최소 VMAX 최소 VMAX 이거는 최소 수퍼리아 최소 VMAX 오 가만 아홉 10점 플러스 아홉 내가 보여줘야지 네 그러지마 아홉 뭐야 아빠 벌써 황금손이야? 아빠 벌써 황금손이 돼? 야 이거 하나 뽑았다고 어떻게 황금손이 돼 이거 60점인데 자 다음 떤다 황길동손 황길동손 아빠랑 황길동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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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넷 여섯 형이 좋은 건데 어떻게 왜 이렇게 황길동신 황길동손 둘 셋 넷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뭐야 뒤로 가있어요 어 뭐야 진짜 아빠 제발 아빠 지금 110점이야 100점 완전 똥손이야 똥손 아 100점 한국 똥손이 지나갔다 이제 1 남았어 완전 똥손이야 똥손 똥손이야 똥손 뭐야 이게 브이카드? 네 해피러스 브이 이건 뭡니까 해피러스 브이가 70점이네 해피러스 브이 70점에 곱하기 1 요거 이제 곱하기 1로 바꿨습니다 우와 그러면은 이야 그럼 80점 하던가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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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얻었어 아빠 뭐 얻었지? 생각이 안 돼 민호야 왜 있어 이번엔 좋은거야 이번엔 좋은거야 진짜 여러분들 진짜 좋은거야 잠깐 봤어요 제가 이거 약간 울트라데어 같던데 약간 울트라데어 같았어 약간 울트라데어 같았어 어 봐봐 봐봐 맞지 자 울트라데어 맞지? 와 제발 여기서 일격 칠흑에서 칠흑 칠흑 백은 그 다음에 쌍격에서 좋은 칠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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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호 옆에서 꽈당 넘어졌어요 여러분들 자 갑니다 어 고스트 고스트다 오 오 야 야 좋은거다 진짜 좋은거다 이거 이루치다 이루치 응 근데 이거 자막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 잔만보 할 수도 있어 잠만보?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잔만보면 대박인데 제발 잠만보 이길 험를베 으흠 어 하랑우탐? 왜? 하랑우탐 으 응 잠깐 그럼 윤네야 이거는 진짜 좋은 카드 응? 이거는 여기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칠흑, 백은 쌍백에서 나올 수 있는 카드 중에서 탑3 탑3에 드는 카드야 진짜 좋은 카드 이거 천점 천점 이거 진짜 좋은 카드 이거 천점이다 완전 와 이걸 뽑았다니 아빠 그거 이천점이야? 여러분들 이거는요 거의 북미에서 북미에서 이거는 잔반보이 울트라데요는요 어떤 급이냐면은 어 이 칠흑, 백은 하이퍼리어 특일 있지? 네 그급이야 그급 하이 음 와 센터링 봐봐 센터링 와 진짜 좋다 센터링도 좋아 센터링도 좋아 응 대박 카드 왔다 네 와 여러분들 센터링도 좋아요 북미파는 민아야 센터링 이거 센터링도 좋고 그러면은 다 진짜 진짜 좋은 거야 아 완전 좋은 거야 아 이거 천점 얻어야겠군 아빠 아빠 이천점 아빠 이천점 이천점이야 아빠 이거는 울트라데요는 어떻게 아빠가 뽑아 와 이거는 저기다 넣어야 돼 세웅아 이야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다 넣어야 돼요 이렇게 삼겹판도 없었지? 와 와 대박 와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대박 카드예요 잔반보 울트라데요는 응 울트라데요 와 대박 민아 이거는 진짜 역대급이다 우리 우리 피카츄 하이퍼레어가 제일 좋은거고 피카츄 하이퍼레어가 제일 좋은거고 이거는 거의 2등으로 좋은거야 2등 그 다음에 두랄루돈 하이퍼레어 하이퍼레어가 아니라 하이퍼레어 치게 하이퍼레어 두랄루돈 하이퍼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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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립판에서 대박 카드 뽑은게 북립판 대박 카드 뽑은게 피카츄 하이퍼레어하고 그게 진짜 좋은거예요 피카츄 하이퍼레어가 그 다음에 두랄루돈 하이퍼레어 특일 두랄루돈 하이퍼레어 특일은 우리나라에서만 비싼거지 북미쪽에서는 그렇게 비싼 카드는 아닙니다 예 근데 이게 그것보다 더 좋은 카드예요 두랄루돈 하이퍼레어 특일보다 와 진짜 대박이 아 다음 하자 아 좋았어 한장 더 한장 더 한장 더 아 한장 더 나와라 제발 한개만 더 한개만 더 나와라 어 자 한개 더 한개 더 아빠 2,000, 10,000 아 이거 4,000점이네 자 갑니다 포켓몬 자 아빠 4,000점이요 4,000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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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자 여기에서 또 하나 대박 대박 빛나요 야 아니야 이거는 하이퍼레어야 어 그래요? 야 이건 하이퍼레어야 야 이거 하이퍼레어야 진짜요? 야 이거 하이퍼레어 아니고 특혜 같은데? 빛나는 게? 응 맞네 굉장히 빛나는데? 응 이거? 지금 못 찾았어 야 이거 이보빙 이보빙 어떤가? 어 닌피야 이거 어 닌피야? 야 이거 민호야 이거 지금 빛나는 게 특혈 특혈이야 특혈 이거 특혈이야 하하하하 잠깐만 근데 여기서 뭐 나오지? 이브이 히어로즈 이브이 히어로즈? 그 다음에 레쿠자 두랄로돈 응 나 나온 건데 이건 이거는 지금 헉 이거 이거는 특혈이야 특혈 이건 빛나는 게 특혈이야 이거 이브이 히어로즈 같아 잠깐만 이거 봐 자 이거 이브이 히어로즈 같아 야 이거 블랙히 특혈 아니야? 어? 아니 블랙히는 아닌 거 같아 아빠가 없을 때 블랙히는 아니고 응 닌피야 아니면은 닌피야 아니면은 글레이시아 같아 응? 이거 닌피야 같아 이거 닌피야 같아 이거 맞아 맞아 잠깐만 맞아 닌피야는 원래 잠깐만 이거 부이믹스나? 뭐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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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깨어버려 하지라 우와 이거 아니 쟤 아빠 8000점? 8060점? 아 이게 브이맥스였어 아 이렇게 우와 이거 8060점? 아빠 그래도 금소 뽑았다 8060점 아 나 진짜 이거 닌피한 줄 알았네 와 160점 야 이게 색깔이 미리 다르잖아 봐봐 그치 여러분들 이거 이게 색깔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나라 거랑 색깔이 달라요 연해가지고 더 빛나요 그래서 제가 잠깐 두겠습니다 아 아빠 80006점 아니 8060 아 아깝다 곱하기 1로 이거 아 아깝다 나 나온 줄 알았어 아빠 닌피아 나온 줄 알았어 또 마지막은 만일이 10절 나온 진짜 아빠 진짜 닌피아 나온 줄 알고 진짜 좋아했었는데 아 나 거의 닌피아라고 생각했어 진짜 아빠 난 닌피아라고 생각을 했었어 진짜로 와 그래도 잠깐 환상이었지만 좋았다 기분은 기분은 좋았다 환상이었지만 이건 뭐 빵이지 아빠 만 만 만 60점 야 대박입니다 야 아빠 오늘 만 60점 얻었다 4개 야 이거 여러분들 초대박 카드입니다 초대박 카드 잔만보 울트라래요 여러분들 초대박 카드입니다 아빠 아 아빠 아빠 만 성공 만 60점 성공하겠습니다 만 60 알았어 아니야 반짝임이 달라요 제발 트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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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 레쿠자 트길 트길 트길